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버겁고 힘듭니다. 넉넉하게 물려받은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얼마나 물려받아야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 설화를 떠나서 독립을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일종의 생존투쟁에 승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꼭 같은 이야기가 국가라는 단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침에 여러 신문에서 유독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공짜 지원금, 재난지원금 혹은 기본소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단어들이나 주장들이 오랜만에 생활철학 혹은 삶의 원칙 혹은 생활의 원칙 등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성격과 특성 그리고 자질을 가진 것처럼 생활철학도 사람마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삶을 관통해왔고 또 삶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탱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삶은 본래 어려운 것이다. 삶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살아가는 일의 기본값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려운 과제들이 계속해서 던져지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다음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그런 어려운 과제들이 조금 부담이 덜하게 되죠. 두 번째는 처지나 형편이나 능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장단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와 형편을 정확히 알고 이것에 맞추어서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삶을 꾸려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된다 불구하고 남들 한다고 해서 우우하고 따라가는 일은 옳은 일도 아니고 그런 선택이 나중에는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 된다. 처음부터 호든 것이 잘 갖추어진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척 크게 마련입니다. 좋은 교육이나 좋은 집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운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긴 호흡을 갖고 부족한 것을 스스로 차곡차곡 채워간다 또 채워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면 부족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본인의 열등감이라든지 콤플렉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네 번째는 건너뛰는 법은 없고 뿌린대로 거둔다. 10대를 허술하게 보내면 20대가 고단하고 또 20대를 대충대충 떼우면 30대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40대가 부실하게 되면 50대와 인생의 중후반전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삶의 어느 시기든 소중하지 않은 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대충 떼운다는 식으로 대하는 것은 자신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낭비의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오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노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기량이나 실력이나 경험을 쌓고 갈고 닦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를 자기 방식대로 부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노동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본인의 실력을 쌓는 일종의 연마하는 도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직무관, 직업관, 노동관에 따라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보면 일에 관한 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직업인의 실력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뒷배경이자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재능이다. 특별한 머리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 정도는 정말 잘할 수가 있죠. 그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으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꾸준히 계속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재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 동화로부터 배웠던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속에 거북이는 여전히 세월을 뛰어넘어서 삶의 중요한 그런 근거이자 토대이자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도전이 없이는 성취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기회를 부여잡기 위해서 날 쓸 수 있는 그런 기백이나 용기나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도전을 계속하다 보면 기회를 읽는, 기회를 보는 촉이나 감각이나 센서 같은 것이 본인 안에 내장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능력을 계속 갈고 닦아서 그야말로 인생에서 큰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삶이라는 것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매사에 조신하고 현상 유지에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의 큰 성취라는 것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처럼 생산 도구나 생산 수단을 저렴한 가격으로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네트워크로 아주 촘촘히 연결된 시대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가 아니겠느냐 인류사 전편을 상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도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이라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기회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중간 크기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좀 더 큰 기회도 결정적인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 가운데서는 아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 기회를 그냥 나섰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위기는 계속해서 온다. 삶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위기가 오는 것이죠. 자기가 아주 훌륭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딱 완비했더라도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런 수익 모델 자체가 완전히 쓸모가 없는 것으로 그냥 퇴장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잘나갈 때 사업가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 간에 다음을 위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야말로 위기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에 취하게 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크고 작은 위기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그게 삶의 길이고 사업의 길인 것 같아요. 따라서 매사가 괜찮게 돌아간다 참 이제 좀 편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때 안주하는 일처럼 또 위험한 것도 드물겠죠. 대개 위기는 절정에서 성과가 아주 좋은 그런 절정에서부터 주로 씨앗이 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왔더라도 언제든지 망하거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가면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거둔 약간의 성취에 대해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지나치게 자만심을 갖거나 타인에게 오만한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는 작은 시도가 큰 결실로 연결된다. 인생에서 사소한 것은 없는 것이죠. 다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의외로 크고 또 중간 크기의 그런 결실이나 기회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노력하지만 결실은 인간의 영역 그 이상의 일이다. 노력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죠.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결실의 완성판이란 것은 인간의 노력에 그 이상의 영역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항상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을 보면서 너무나 공짜에 기대는 그런 기사가 나라가 나를 도와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된다. 이런 어지러운 기사들을 보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의 철학이냐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한 열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대단히 주관적이지만 난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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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